오래 걸렸어요, 형님. 어? 채권자? 본인이 없어졌으면 진작 우리는 끝났어. 아, 이분이 그 분이에요? 근데 옛날에 대한 많이 들었다. 엄마야. 술을 털었으면 좋겠다. 총 채권 69억 7천만 원이라는 채권을. 오! 우와. 이야. 우와. 잘했다, 잘했다. 근데 우리 둘이 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잖아요, 그러면. 뭔 일이고. 뭐야, 뭐야. 갑자기, 뭐야. 본인이죠? 여기는 돈은 못 찾는 거죠? 그러면 얘도 이제 안뇽의 대상이 되기는 하십니다. 어? 뭔 일이고. 뭔 일이고.